지난 30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한국 조재메이슨 대학교 글로벌 라운지와 G101에서 학생 프로젝트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본 행사는 수업, 독립연구, 인턴십 또는 교직원과의 협업에서 얻은 학생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로 글로벌 라운지에서는 포스터와 전시회 세션이 이루어졌고 G101에서 프레젠테이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라운지에서 이루어진 포스터 전시회는 인쇄된 포스터, 미술 전시회,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사진, 그래픽 디자인 등을 통해 창작자들이 그들의 작품을 들고 서서 관람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그들의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G101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연구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의도, 방법, 그리고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전통 프레젠테이션 또한 비디오, 사운드 프로젝트 등 시간 매개 프로젝트를 보여주기 전 간략한 소개를 하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쌓은 그들의 커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수진들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성과를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IBS 김서연입니다.